네, 자 그러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냥 호흡할 수 있는 노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강원도 알이랑 준비를 했는데요. 중간에 제가 얼씨구 하면 여러분은 절씨구를 해주시고요. 제가 지화자 그러면 여러분은 조타를 해주시면 됩니다. 어떻게 준비되셨어요? 네, 얼씨구! 조타!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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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씨구라니까. 예, 다시 얼씨구! 얼씨구! 지화자! 조타! 예, 좋다. 가겠습니다. 아이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, 얼씨구! 지화자! 아이아리 고개로독 아이아리 정자는 구경자리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연안은 콩밥 지금 왜 안걸리고 아직까지 동배로 왜 여는가 아리아리 슬슬이 나라리오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자 준비 되셨죠? 둘 셋 넷 쉬고 쉬고 하자 하하하 예예예 아싸 좋아 좋아 아리아리 슬슬이 나라라리오 아리아리 이 번호로 넘어간다 아리라 고개로 아주 멋짐을 지고 천둥이 이 번호로 천둥이 이 번호로 기다른다 다시 아리아리 슬슬이 야하라리로도 아리아리 이 번호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이 번호로 넘어간다 아리아리 이 번호로 넘어간다 이 번호로 넘어간다